현대자동차의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 맵은 고객님께서 현대자동차를 타시면서 서비스가 필요한 순간을 모두 담았습니다. 크게는 라이프 스타일 기반의 카라이프 영역 자동차를 수리하고 케어하는 카키어 영역으로 이루어진 올케어 서비스 맵 더 자세히는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 총 4개의 상황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는데요. 첫째로 세차의 딜리버리까지 해주는 일상에서 보다 편리하게 카라이프를 누리고 싶은 상황 두 번째로 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보증수리 제도와 부가서비스 상품들이 필요한 상황 세 번째로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사전에 예방하고 미리 점검이 필요한 상황 마지막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 총 4가지 상황별로 고객님들께서 어떤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을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가이드맵이 바로 올케어 서비스 맵입니다. 올케어 서비스 맵은 현대자동차와 함께하실 고객님의 모든 여정을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케어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. 올케어 서비스 맵과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올케어 서비스 가이드 이북은 현대자동차 카탈로그의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어요. 차량을 구매한 기쁨의 순간, 그 즐겁고 설레는 마음이 현대자동차를 이용하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어지길 바라며 고객님의 모든 여정을 현대자동차가 함께합니다. 현대자동차는 걱정하지 마세요. 올케어 서비스 맵이 있으니까요. 위 올케어 포유, 올케어 서비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